안녕하세요 제퍼리 입니다. 예전에 X6 30D를 했었잖아. 그치? 미처 장난 아닌데? 연예인이 타는 차 아니야?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이거 얼마에요?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여러 번 2천만원 어때요? 너무 멋있죠? 하지만 오늘은 더욱 더 강력한 차 가솔린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디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적으로나 모든 거나 만족스러운데 디젤이라는 뭐 이런 느낌? 요즘 시대에? 하지만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연비적인 측면. 가솔린은 정말 제가 현재 사고 싶은 차 1순위 안에 꼽히는 저의 드림카이기도 하지만 우리 줌피디의 미래의 차. 다시 한번 실물로 봐도 너무 이쁩니다. 디젤 대비 마력도 340마력으로 마력도 더 높고 0백도 5.5초. 디젤보다 1초가 더 빨라요. 그리고 얼마나 또 정숙하겠어? 그 디젤 달달달 이 느낌보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디젤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는데 40i로 들어오면서 이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 거. 그때는 레이저 라이트가 없었잖아. 진짜 다 보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X6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엔 BMW에서 X5에 이어서 최고 인기 모델인데 아직은 길거리에 많이 없어요. 희소성도 있고요. 그런데 X5를 사려는 사람들은 정말 뒷자리를 많이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해서 X6를 쳐다보지도 않아. 하지만 저라면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실용성을 생각해서 X5랑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애가 어리기 때문에 X6가 훨씬 땡기지 않나. 그리고 전 젊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왔네요. 뭐. 자 어쨌든 레이저 라이트가 이렇게 새로 들어간 게 보이고요. 이 키드니 그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너무 이쁩니다. 특히 이 매트한 느낌. 알루미늄의. 이 안에서 이제 LED 불빛이 나와. 그리고 여기가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기순환이 되게끔. 람보르기니와 같이 웬만하면 다 막 5각형, 4각형, 6각형 이런 식으로 각진 모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 우리 덜렁이들이 더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지. 옆 라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캐릭터 라인하고 이 루프 라인하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왜 루프 라인이 이쪽이 쭉 더 떨어져 보이는지 알아? 그냥 구패라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게 있어. 봐봐. 이 캐릭터 라인이 점점 올라오지 이렇게. 점점 쭉 펴서 만나지. 우리 시각적인 게 엄청 커. 이게 이 라인이 없잖아.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깎인 느낌이 안 들어.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뭐 에어벤트 있는데 원래 고성능 차들은 이쪽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통하게끔 만들잖아. 근데 비엠 요즘 여기 짭퉁 좋아하네. 여기도 막혀 있고 그냥 좀 디자인적인 걸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M 패키지답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무려 디젤보다 천만 원이 더 비싸요. 1억 2천대. 휠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앞 타이어는 275로 되어 있고 21인치. M 뭐 퍼포먼스 브레이크 뭐 이런 건데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놨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있답니다. 내가 왜 했을까. 파란색이 또 이쁘긴 하겠다. 그리고 X6는 뒷타이어가 대박입니다. BM은 보통 4륜 기반이 많은데 보통 운전할 때는 이제 후륜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뒷타이어 같은 3위로 넓이가 그때 M8보다 더 넓은 거야. 진짜 땅에 붙어가겠지. 이런 차 뒤에 쫓아가면 돌빵 난이 납니다. 역시 타이어랑 이 휠 디자인 하나만큼은 진짜 BM 멋있게 나오네요. 제일 멋있는 부분이지 않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부분. 디자인적으로 진짜 멋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뒷좌석을. 트렁크도 이것 때문에 좀 낮아지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인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차를 다 사지 않을까. 제일 또 멋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뒷모습이죠. 굉장히 압팀이 심하고 사이에 BMW 마크가 딱 하나 자리가 잡고 있어요. 뭔가 엄청난 기능을 할 것 같은. 하지만 그냥 마크만 달려있습니다. 30D와 딱 다른 점. 40i.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최고 인기지 않을까. S6에서도. M50D로 가기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 30D는 연비는 좋지만 아 또 디젤 왜 샀냐. 주변에서 요즘 뭐하러 디젤 사. 이런 소리 좀 많이 하잖아. 장거리를 다닌다. 그럼 디젤도 상관없는데. 하지만 3000cc 가솔린에 BMW라. 이따가 운전할 때 어느 정도 재미가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30D랑 똑같고. 얘는 디자인일 뿐이야 사실. 이 안에 실제 들어있잖아. 저게 진짜고. 얘는 살짝 디자인 느낌. 근데 너 이 디자인 봐서 알겠지만. 실제로 2m가 넘지만. 이렇게 일자로 이어주는 캐릭터 라인 때문에 더 넓어 보여요. 뒤에서 이 차를 보면 뭔가 포스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실용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랑 기능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넓은 편은 아니야. 골프백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개는 실리지 않을까. 근데 세 개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건이 넘어가지 않게 여기에 달려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뚫려 있잖아. 앞으로 막 쏟아질 수가 있잖아 물건이. 이게 달려있는데 이 녀석을 빼고 앞자리를 폴딩을 시키면 차박 가능. 사람이 누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좀 너무 높지 않아요?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 아. 그래서 이 버튼으로 차를 낮춰서 할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실내도 그 버튼이 또 있고. 차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안에 공간 같은 경우는 차박도 가능하게 좋은 게. 저쪽에 이제 12볼트 이런 데 다 이렇게 충전할 수 있고. 이걸로는 이제 앞좌석을 다 접을 수가 있어요. 이 차 타고 캠핑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조금 낮다. 일어나다 저기 대가리 갔겠다. 그치? 도어 쪽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40마이에 들어가는 레드. 레드랑 커피색이 나오는데 저 같애도 레드텍 할 것 같아요. 이런데도 그 뭐냐 우레탄으로 하지 않았어요. 천연가죽 같은 걸로 덮어놔서. 이런 데 감성. 그리고 여기에 살짝 카본 느낌의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문은 좀 봐줄만 하네요. 이따가 뒷문 보면 깜짝 놀래요. 쪽문 여는 것 같아요. 쪽문. 여기서 L2를 누르면은 요케를 누르고 시트 조절을 하면은 조수석이 움직여. 오. 따로 내가 뭐 할 필요 없어. 내 자리를 움직이면 돼. 와. 이거 편하지. 그래서 내가 어 할 때 그러면은 막 옆으로 막 이렇게 해줄 필요하고. 대신 연인과의 감성은 좀 줄어들지.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레드 시트로 돼 있는데 진짜로 이제 좋은 옵션이 뭐냐면은 비행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컴포트 시트가 있잖아. 24방향으로 움직여. 이걸로 뭐 옆구리 조절 가능하고 의자 위 아래 양념 허벅지 받침대도 있고 어깨 조절 헤드레스트 조절 24개로 조절이 돼서 정말 나만의 맞춤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요 터치만 해도 저기 딱 화면에서 나와. 아 시트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어디가 움직일 건지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도 벤츠가 더 편하다네. 어.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저 위에 무슨 이거 보이죠 이거. 저게 뭔지 알아? 그냥 뭣 아니에요? 아니야. 저기서 무슨 레이저 같은 게 쫙 나와서 내 눈 쪽을 비춰. 졸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뭐 이러고 있나? 어 졸려 막 이러고 있나 이거를 제가 다 봐줘. 봐주고 얘가 막 경고를 보내고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얘가 이제 조절을 해 주는 거야. 어 이 새끼 자? 자? 요 앞에 요 화면 보이지? 네. 요 실제야.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요 앞에 차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차가 있는지도 알려주고 어 진짜로요? 응. 옆에 차가 있어도 다 알려줘. 요거만 보고도 운전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똑같은 차를 보여줘요? 비슷한 차. 아 비슷한 차? 어. 자 그리고 이 차가 가장 편한 점이 무선으로 또 카플레이가 돼. 다른 차들은 내가 연결을 해야 되거든. 선으로. 얘는 그냥 이제 와이파이 켜놓고 무선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네비를 볼 수 있고 여기에 T맵도 되고. 그리고 요 화면을 멀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핸드폰이랑 멀티로요? 어. 요쪽에는 네비를 띄워놓고 요쪽은 딴 걸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제스처 컨트롤 이런 거 가능하고. 이렇게 쭉 사용하는 음원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넘기고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핸들 모양은 사실 BM은 다 거서 거기에요. 좀 더 이제 두툼하다. M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핸들이 좀 두툼해지고요. 핸들은 솔직히 좀 안 이쁘다. 그치? 감촉은 좋습니다. 요 왼쪽에는 전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할 수 있고. 요쪽 오디오 부분. 요런 거 조절이 다 가능해요. 저는 이 핸들 처음에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거 나온 게 조금. 준피디의 K5의 승입니다. 악플 좀 달아주십시오. 요즘 나오는 BM들은 이제 요쪽 부분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 같아요. 단축키를 넣어가지고 내 1번에 뭘 놓고 2번에 뭐가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편하고요. 라이트 버전은 요쪽이 실제 카본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기본 버전 같은 경우는. 요기가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트림으로 돼 있어요. 벌써 까졌다고 하네요. 요쪽이. 생소 비늘 같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이랑 온열 시트. 딱 다 돼 있고. 요거 진짜 해제 옵션이야. 포르쉐만 가도 이거 그냥 다 돈 주고 옵션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쪽 부분 봐봐요. 그때 내가 M8 탈 때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는 수알로브스키.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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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근데 M8은 여기가 크리스탈이 아니어서 좀 안 이뻤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 모드 변경 뭐 이런 데 다 있고. 이건 디젤 때 설명 드렸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차 높이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올렸다가. 어 차 높이가 올라간다 이거 봐. 차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디젤은 이거 없었어요? 서스펜션? 카드. 아 모르세요? 그리고 X6 오너분들을 위한 진짜 꿀팁인데. 등이 있잖아. 요게 계속 불 들어와 있어야 이쁘잖아. 그럼 계속 들어있게 타고 싶잖아. 나만 도로에서 독보적으로. 근데.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아무리 눌러도 웰컴 라이트로 밖에 작동을 안 해. 그러면 꿀팁이 뭐냐. 시동을 일단 꺼. 꺼. 상태에서. 요걸로 했을 때 라이트가 켜지는 상태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운전할 때 켜져 있어. 시동을 끄고 해야 돼. 구독자 여러분. 꿀팁입니다. X6 갖고 있는 분들. 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 요쪽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쫙 들어있고. 저 도어 쪽에도. 이거는 예를 들면 안에서도 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한 걸 수도 있는데. 문을 열어 놨을 때. 밖에 사람들이 볼 수가 있지. 아 문이 열려 있구나. 어.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 루프가 넓게 달려 있고. 뒷좌석 사람들도 답답하지 않도록. 그리고 요 천장 재질 같은 경우가. 먼지를 다 흡수해 준다 그래. 이 블랙으로 된 거.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안 날아다니겠지. 차 안에서. 어. 그래서 요게 되게 좋은 재질이래. 그리고 이제 40i에는 딱 이렇게. 소프팅 클로징 도어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추가 옵션으로. 아 이거 괜찮지. 우리 삼공지 때도 해봤지만. 40i. 뒷좌석은 또 얼마나 좁을까. 똑같겠지 뭐.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자 일단 문이 요정도만 열리는 거. 이 문이 되게 좁지.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 쪽문 같아요. 그래서 등치 크신 분들 내릴 때 좀 많이 불편하고. 얘는 이제 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썬블라이드. 난 이거 되게 강추거든. 너무 좋아.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심해. 그리고 여기 장점이 뭐냐면은. 그나마. 비행 같은 경우는. 요 발밑 공간이 되게 넓어. 그러니까 차가 좁아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게. 이거 내가 아까 운전석 해놓은 자리로. 내 뒤에 뒷좌석 사람이 앉으면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무릎 공간은. 제 키에 한 요 정도. 180. 제가 한 4, 5 되는데. 그때 요 정도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뒷좌석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뒷좌석 편의를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 머리 공간. 어때? 조금 답답해 보여요. 조금 답답합니다. 어린아이가 있거나. 그 정도면 딱 좋을 거 같은데. 정말 운전자와 조수석만을 위한 차다. 그래도 이 레드시트가 이쁘네요. 그런데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하나 까자면은. 요 등받이 각도는. 준피디 K5보다 더 최악이에요. 진짜 그냥 등 서 있지. 자세 교정에는 좋겠네. 앞좌석만을 위한 차다. 다행인 거는. 뒷좌석에 이제 공주 정치가 따로 있어서. 요 온열 시트는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거라도 있는 게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요런 거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드디어 가솔린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차의 1위. 우리 준피디의 꿈의 차 1위. 가솔린답게 굉장히 조용합니다. 겉모습은 정말 스포티한 SUV 같이 생겼는데. 거의 좀 세단에 가까운 이 승차감. 요런 게 있어요. 장점은 제가 항상 G80 세단만 타다 보니까. 이 시야감이 너무 좋네. 백미러에서 보이는 저 뒷모습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아요. 앉아있으면 에어컨 소리 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도심에 이렇게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요. BMW 같은 경우는 4기통이나 6기통이나 몇 CC나 솔직히 다 거기에요. 이 짧은 거리를 달릴 때. 얘가 빛을 바르려면 고속주행을 했을 때. 우리 BM의 3000cc 가솔린이 얼마나 가속력을 발휘해 줄지. 요런 거. 그럴 때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변에 차들 보이지? 요쪽에. 그래서 내가 가고 있을 때. 내 옆에 어떤 차이가 세단이 있는지. 내 앞에도 세단이 있고 옆에도 세단이 있네. 요런 게 딱 보여요. 아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도 표현이 되나요? 아 오토바이는 못 잡아요? 트럭은 트럭으로 나와요. 아 트럭은 트럭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와 앞차랑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와. 이게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도. 내가 앞차와 잘 쫓아가고 있는지. 요런 걸 한 방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X6든 뭐든 비행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콘솔 부분 빼면 정말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 항상 물건을 사타구니에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요기 놓는 게 제일 편해. 물건 찾기도. 요런 단점이 좀 있어요. 디자인은 세련되고 젊고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막상 운전을 하면은. 아 그냥 편안하다. 아 재미없다. 요런 느낌. 기본적으로 X6의 40i는 M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로는 뭐 별 크게 가뭄이 없는 것 같고요. 아이코닉 사운드라는 이제 18만원짜리 옵션이 있어요. 어플로 할 수 있다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옵션이더라고요. 그거를 한 사람들은 만족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그 옵션이 들어가지 않아서. 차주분도 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한번 달려볼 건데.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오오. 살짝 올라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는 여러분. 와아ㅏㅏ 이런 소리는 올라오지 않아요. 정말 차가 안전하게 갑니다. Francisंus 여러분 제가 이 엑새시 vacunFire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단점을 꼽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뒷좌석 단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기. 이 즐거움이런게 좀 많이 없어요. 여기 살짝 단점이라고 보면 좋ventest. 같아요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차선 변경할 때도 뭐 이런게 잡아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그게 이제 타이어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애매이 까치 좋게 수평 이동하는 느낌이 있는데 역시 suv 라 그런지 살짝 휘청한 느낌 있지 근데 이제 장점을 뽑자면은 bmw 같은 경우는 일단 브레이크가 또 좋잖아 브레이크 가면 바로 이렇게 즉각 반응을 해 그 bm은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지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를 안키면 진동이 엄청 와요 앞에 차와 현재 거리가 어느정도인지 앞에 무슨 차가 있는지 여기 핸들 지금 꺾인 봐봐 뭐 뭐 벗어나 벗어나 아 살짝 불안한데 또 얼마나 잘 가는지 아 이거 버전한 것도 저기 나오네요 어 스토리고 자 가자 가자 내 차 아니다 이거 앉아 다리 가자 핸들 돌아가는 거지 오 진짜 잘 잡지 그리고 이 앞차를 보여주니까 안정감이 되게 있어 내가 앞차를 인식했구나 라는 걸 알잖아 이게 없으면 어떤지 알아 어 혹시 가 인식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있어 나도 모르게 막 잡을 때가 있거든 아 근데 이게 웃긴게 왼쪽은 안되네요 어 진짜 왼쪽을 왜 안비쳐주지 왼쪽 카메라 버전 났나 오른쪽 차는 다 비춰주는데 왼쪽 차를 비춰주지 않네요 왜 그러지 이걸 조금 쓸 데가 없는데요 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오른쪽 차는 비춰주는데 왼쪽 차를 비춰주질 않아요 차주군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 차주군이 여태 그 한 3,758 킬로를 탔는데 평균 연비가 7.8 정도 나오네요 리터당 그러니까 연비는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역시 3000cc 가솔린답게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디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X6 가솔린을 제가 오늘 타봤는데 디젤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짜리는 또 최악 근데 옵션은 이게 과연 천만원어치 옵션을 할까 얼굴 만족입니다 뭐 이제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이게 레이저 라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휠 M 스포츠 배기 그리고 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냉온이 되는 컵홀더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해봤지만 뭐 옳는 그 따뜻하게는 쉽게 되는데 차갑게는 또 잘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족차로 이 차를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는 X5가 좀 날 것 같고 하지만 나는 혼자 좀 즐거니 나는 좀 디자인적인 거라 조용한 차를 원한다 할 때는 X6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1억 2천 고민되게 하는 차네요 저는 그래도 두 개 중에 고르라면 가솔린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BM은 24웨이가 들어가도 허리가 아프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욱더 즐거운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제포리였습니다